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제가 이 앞에 방금 올린 사연 첫 부분에서 나는 이 사연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이번 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거 못 믿겠어요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남미세 그리고 폐륜 이런거 많이 봤지만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하는건 또 처음 봅니다 일단 보죠 제목 내 부모님에게 노친네라고 말하는 남친의 부모님 그래도 결혼할거에요 왜냐하면 저는 참아 제일 남미세거든요 원지 예비시대과의 식사자리 대참사 무편집입니다 손도 대기 싫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으로 결혼 예정인 20대 후반 예비 부부입니다 남친도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답답하니까 인터넷에라도 글을 올려가지고 조언을 구해봐라 해서 이렇게 글 써요 되게 길지만 너무 절박해서 글 쓰는거니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3년정도 만났고 그동안 양가 부모님들 모두 결혼생각이 있다는걸 알고 계신 상태였어요 자연스럽게 몇번씩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밥도 먹고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건 두달 전 작년 12월이었어요 남친봉가는 인천이고 저는 부산입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합칠걸 목표로 지내고 있어서 예비시대과는 많아야 1년에 한 두세번정도 만나는 편이었어요 당시 저희 부모님이 두분 다 급작스럽게 편찮으신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뇌출을 요 쓰러지셨다가 다행히 퇴원을 했는데 얼마 안되서 그 간병을 하던 저희 엄마도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왼팔이 통으로 부러지셨어요 저는 외동이라 저밖에 부모님을 돌볼 자식이 없어요 다만 인천에 올라가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던 터라 저는 그냥 그 선약을 우선시했고 식사자리에서 이 얘기를 두분께 꺼내게 되었습니다 실은 저희 부모님이 이러이러해서 편찮으시다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신 아버님께서는 제 귀를 의심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허! 그 참 노인네들! 뭐 사골이라도 보내드려야 되나? 근데 팔이 떡 부러져가지고 어디 뭐 사골 졌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내 이해할 수 없는 웃음과 가벼운 농담쪼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여타의 작은 일들과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가부정적인 말 등등으로 시부모님이 마냥 편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성향 차이일 뿐이다 불편하다고 해서 도리를 안하고 싶진 않다 두 분께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컸거든요 그런데 저 말을 듣고부터는 그냥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무슨 뭐 판단에 서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얘기를 듣고도 저는 바보같이 웃으면서 일단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의 이야기는 점점 예상 못한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남친에게 누나 분이 한 명 계신데요 이 둘의 사이가 좋고 나쁨은 너에게 달렸다 원래 집에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 꽁꽁이가 누나가 뭐 부탁한 거 거절하려고 해도 땡땡이 네가 그러지 말고 들어줘요 이렇게 원만히 이끌어야 된다 이거 다 네가 하긴 어렵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또 저한테 우리 동생한테 꽁꽁이라고 부르지 말고 땡땡씨라고 해라 그건 기본적인 예의야 이러면서 단호히 남친에 대한 호칭 지적을 하시더군요 이것도 너무 갑자기였고 아무런 앞뒤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남친은 저한테 땡땡씨라고 안 하는데 말이죠 갑자기 그렇게 제가 야담하는 느낌에 모든 게 네 책임이다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들이 너무 무겁고 버겁기도 했지만 바로 옆에서 바로 앞에서 저희 부모님 편찮으시단 이야기에는 놓친 내가 이러시면서 무례한 언동을 하셨던 그 두 분이 저더러는 당신 아들에 대한 예의를 주장하시며 제가 또 무심코 땡땡이가 라고 하자마자 공공씨가 이렇게 칼같이 꽂혀 이야기하라고 정색하시는 부분이 너무 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당신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여자이니까 지금껏 이뻐하신다고 오해를 했을 뿐이구나 이게 솔직한 내 위치구나 그제서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못 참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뭐 엉엉 운 건 아니고 정말 그 드라마에서처럼 두 눈에서 눈물이 찔끗 나와서 주르륵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당황했지만 두 분께서는 아니 왜 우냐? 이게 울 일이야? 땡땡아 솔직히 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시면서 제가 이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소리 없으시... 없으... 없으... 어두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어머 나 방금 콘떼였나? 나는 몰랐네 그 말이 꽁꽁씨라고 부르는 그 말이 그렇게 싫었냐? 이러면서 멋쩍게 웃으시기만 하고 그럴수록 저는 더 눈물 나오고 진짜 난리였죠 근데 또 제가 그렇게 우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색해 하시던 아버님이 점점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뭐냐 너? 그 왜 우냐? 어? 울지 말고 말을 해라 말을 이러는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저희 부모님 이야기에는 놓치네라고 하면서 편찮으시단 두 분을 두고 농담 따먹기 하시더니 저한테는 땡땡씨라고 예의를 다해라 남매 관계도 네가 하기 달렸다 이러실 수가 있는 거죠? 라고 맞받아 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는데 울수록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또 옆에서 남친도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경황이 없는데 남친도 그랬을 거라고 이 부분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싸해져서 어떤 식으로든 나아지지 않으니 뭐라도 말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단순히 땡땡씨라고 부르란 말씀 때문에 운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두 분께 서운하다 느낀 점 때문에 울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깔깔깔깔깔깔 더 난리가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말도 하지 말 걸 싶은데 그땐 저도 정신이 없어서 더 현명하게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얘기를 들으신 두 분의 반응 서운하다고? 서운하다고? 아니 뭐가? 이러면서 아까까진 짜증이었다면 이젠 화로 변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다분히 뭐? 뭔가 서운한데? 말을 해보라고? 어? 네가 말을 해야 우리가 고칠 거 아니야 어? 이러면서 저를 몰아세우는 분위기로 진행되다가 또 갑자기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큰아빠들 다 반대하는 거 우리는 너네 응원했다 니 그거 알아야 된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남친도요 말인즉슨 아버님의 형제분들 남친의 큰아버님들이 저희가 사귀는 걸 반대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우리는 너희들 편해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서운하다는 표현을 하냐? 이런 논조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솔직히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떻게 좋은 감정만 있냐고 다는 이해 못하지만 그런 생각도 했구나 하면서 유순히 넘어가 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걸로 더 화를 내시며 그건 몰라도 됐을 진실을 알려주실 줄은 몰랐다고요 당연히 주는 당연히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자리를 빡 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남친을 생각해서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아니 그래 뭐가 서운한지 말을 해보라니까 이렇게 윽박 지르는 두 분께 자리를 파할 때까지 입을 그냥 앙 다물었어요 물론 그날 두 분이 음주를 하신 상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비추어 생각을 해봐도 저는 그날 받은 충격이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고 그동안 두 분께 이뻐 보이려고 해온 온갖 행동들 그거 다 쓸면 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날 남친 자취방으로 돌아와 둘 다 끌어안고 연락을 하실 때마다 그래서 꽁꽁이는 뭐가 그렇게 서운하다냐 어? 물어봐! 이렇게 물으시고 남친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감정이 쌓이셨는지 그냥 안부 문자를 드려도 냉래하시더라고요 남친은 불안해하는 저한테 2월에 며칠 전이죠 설에 올라가면 자기가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만 믿어 여차하면 나는 영 끊어버릴 거야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라며 저를 안심시켜주었지만 예 그래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 설 이미 지났잖아요 근데 며칠 전 설에 가서도 아버님이 만나주지 않아가지고 어머님하고만 그냥저냥 이야기하다 왔어요 아버님은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을 거면 3월에 너희 둘이 같이 올라와서 맞고 그때 그 얘기도 꼭 해라! 어? 그때 그거! 이런 입장이신 듯해요 저는요 3월에 둘이 같이 올라가더라도 식사자리에서의 사건은 제 입으로 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이렇궁 저렇궁 해봤자 며느리인 저만 밉보이지 하등 좋을 게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남친 먼저 보내서 남친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게 괜찮다면 다음날 같이 찾아뵙고 아니면 말자 이건데 제가 더 걱정인 건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평생 엮이는 분들이잖아요 남친이 연을 끊겠다고는 했지만 그게 어디 연을 끊는 게 되겠습니까? 끊었다가도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소식 들리면 마음 쓰일 거고 그런데 저더러 티를 못 내니 속으로만 꼼다가 몇십 년 뒤엔 저한테 모든 원망이 돌아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답답해요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결혼해서 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거든요 사실 지난 12월에 저 일이 있은 이유에도 남친과의 결혼이 바로 꺾이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막상 상황을 돌파할 방법이 없구나 남친도 내심 그냥 내심 화목하도록 저한테 노력하길 바라는 것 같고 그렇게 50년 넘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바뀌시겠느냐 아예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고 있어요 저도 바뀔 거라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바뀌면 못 살 것이 뻔하니까 이러는 거죠 두 분 성격은 안 변하는 거 정해놓고 저더러 다시 노력하자 좋게 이야기해보자 하는 것도 웃기고요 여기서 어찌어찌 일단락시키고 웃으며 헤어진다 해도 또 아버님 심기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무슨 말 들을 줄 누가 알아요 그에 대한 두려움이 트라우마급으로 남아서 이제 시부모님 이야기만 들어도 호흡이 딸리고 몸이 굳어요 이제는 이런 식이면 정말 최악의 경우 결혼 못하겠다 헤어지게 되겠구나 체념되기도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자체가 늘 그렇듯 남친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그런 거잖아요 저도 하는 데까지 노력해보고 싶은데 진심으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분들이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고 인형처럼 앉아서 내내 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평생을 살아야 할지 헤어진다 결혼 포기한다라는 선택지가 있으면 잘 압니다 그것과 별개로 만약 결혼해서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결혼할 거니까요 결혼한 선배님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너 같은 등신에게 해줄 좋은 따위는 없다 그냥 지옥으로 꺼져 댓글 그러니까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자기 부모님이 상대 부모한테 대놓고 그런 거지 같은 모욕을 당했는데 이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 뭐 남미세가 따로 있겠냐 2번 남친이나 너나 요즘 애들 같지 않기 너무 똥멍청해가지고 주략인가 싶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래요 이 남친 절대 괜찮은 사람 아니다 자기 아버지가 놓친 애들이라는 말을 꺼내는 그 순간 바로 제지하고 사과를 받아냈어야지 그래야 좋은 놈이지 아니 애당초 자기 아들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집안이라면 그런 아들이 데려온 여자한테 말 이따구로 함부로 못해 절대 그리고 친정 부모가 못 가는데 상견내 인사를 해? 이런 자리를 왜 잡은 거야? 뭐야 이거? 너 뭐냐? 결혼 못해가지고 눈골이 확 뒤집힌 거야? 뭐야? 내 부모님을 먼저 챙겨야지 이게 뭔 거지같은 꼴이냐고 남의 부모한테 일단 거지같은 무시당할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부모님이나 챙겨라 아프시다며 야 니 남친 진짜 별로다 보통 저런 걸 남들은 똥차라고 부르거든 네 됐으니 지난 12월에 만난 거 인사자리는 아니었고요 남친이 인천의 행복주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사 겸 인천까지 올라왔으니까 한번 만나자 된 거고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댓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도 시댁에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친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은 해요 이유를 다 떠나서 그게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건 저희 부모님이 편찮으신 상황에서 아직 예비 사위일 뿐임에도 병원까지 모시고 오고 가고 보호자보다 더 보호자처럼 저희 아빠 챙기고 결혼 전부터 예비 장인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결혼까지 격심하는 거 이거 솔직히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 아니면 바로 그런 면에서의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2번 남일세 맞네 얘 보니까 100% 결혼한다 2번 뭐뭐라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뭐라뭐라 하고 싶었지만 또 못하고 너야말로 지금 뭐하는 거냐 아침부터 이런 거지같고 답답한 걔 등심같은 글을 이렇게 만들다니 짜증나게 3번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멍청한 여자가 있다니 덜덜덜덜 읽는 애는 답답해가지고 제발 주작이면 좋겠어요 4번 야 이런 꼴을 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꼴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결혼 이야기를 하고 쳐 자빠진 게 문제지 야 진짜 이런 미친 꼴을 당한 것도 모자라 뭐 아무 문자를 보냈다고 설에 뭐 남친을 먼저 보내가지고 얘기가 잘 풀리길 바란다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미쳤구나 해라 그래 5번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봤던 모든 글을 통틀어 제일 답답하고 속 뒤집어지고 또 제가 아직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스니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이씨 짜증나 6번 야 이거 뭐냐 사돈한테 놓친네라고 말을 하는 게 나쁜 거냐 아니면 저런 썩은 집안에 취집을 가겠다는 게 나쁜 거냐 누가 더 나쁜 거야 7번 야 이거 뭐지 남미 세인 것도 모자라 천하제일 불효까지 해버리네 진짜 대박이구만 주작이지 이거 죄송합니다 불량조절 실패해서 2부로 넘어갈게요 뭐 이걸 보고 뭐 폐륜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내 부모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저는 폐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럼 조금 이따 2부에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감사합니다.